자 그 다음에 무슨형 계약형 그지 무슨형 계약형 근데 여러분 요 주로 내는게 기본형은 잘 안낸다 그럼 요거는 무슨 생략형하고 중간 생략형하고 계약형인데 중간 생략형은 계약은 누구하고 빨리 갑이하고 등기는 누구? 을 자 요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 속에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계약형 약정형은 어떤거냐고 계약형 약정형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됐습니까? 갑이 을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을을 시켜서 누구 집을 산다? 병의 집을 사는거지 그럼 갑을 무슨자? 신탁자 을을 뭐? 수탁자라 하잖아요 그럼 하고 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여섯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고 무조건 뭐? 무효 근데 을과 갑이 을이 갑이 주는 돈을 가지고 을과 누가 계약 체결한다? 병의 그럼 매매 계약은 빨리 매매 계약은 뭐? 유효 그럼 등기가 유효이면 누가 소유자 빨리 을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중요하지 누가 매도인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그렇지? 인 경우는 그럼 을이 유효이면 누가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실명법에서는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3자는 뭐일지라 악이 100% 유효다 103조 108 무효 아니면 하고 그럼 여기서 갑과 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뭐고? 무효고 무효니까 해지라는 단어 못 쓴다 해지는 뭐 할 때만 해지라는 말을 쓴다? 유효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뭐 매수 자금만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 준 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거지 되겠습니까? 무한금만 준 돈만 한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잘 내는게 뭘 가지고 잘 내느냐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을 전제조건은 매도인이 모일 때 선일 그럼 매도인이 모이면은 악이면은 등기 무효 무효가 되어서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병 병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도인이 악이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효설 무효설이 있는데 주로 무효라는게 일반적입니다 통정으로 보는거지 누가 누구도 알고 있다면 병이 알고 있다면 하면 어쨌든 병은 소유권 취득 어른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누가 소유자 병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러면 주로 이거는 매도인이 악이면은 누가 소유자 하면 매도인 병 선이면은 누가 소유자 을 주로 이제 선의를 가지고 잘 낸다 하면은 그럼 갑은 을에게 오직 준 돈만 하고 근데 을이 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뭐 무효 그 다음에 을이 정에게 처분하고 난 뒤에 그 자금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어쨌든 선이면 매도인이 선이면은 자 매도인이 선이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근데 나는 빚지고 사는 거 채무주고 사는 거 질색이다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을이 돈 대신에 대물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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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이전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외에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이전 을이 처분한 후에 그 자금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누구 의사에서? 갑의 의사에서 준 돈 외에 갑에게 흘러들어가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을은 줄 돈이 없다 돈 대신에 무슨 변제로? 대물변제로 돈 대신에 대물변제로 스스로 이전 그대로 뭐다? 유효 하는 거 자 그다음 다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잘 내는데 요거는 실명법 이후에는 지금 지금 이후에 현재는 갑은을에게 준 돈만 그러나 시행되기 전에는 금방 말했노? 시행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었다 지금 됐습니까? 지금은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이지만 뭐 전에는 시행전에는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꼭 기억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요거 일명 우리가 기본 유형 몇 개? 기본 유형 몇 개? 세 개 기본 유형 몇 개? 세 개 하고 자 그 다음에 탁례 무슨 례? 아니 배제 배제 무슨 죄? 배제 배제는 무슨 예? 무슨 예? 아예 무슨 예?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럼 자 1번 담보 목적은 명의신탁 무슨 목적? 담보 목적은 명의신탁 무슨 목적? 담보 양도담보 아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럼 여러분 양도담보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채무자가 소유자지만 등기만 누구 앞으로? 빨리 채권자 앞으로 그럼 변제기 되기 전에는 다시 뭐 변제기 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빨래 채무자 근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채권자 명의신탁 구조잖아요 실질적으로 소유자와 등기된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저당권 대신에 무슨 목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명의신탁 이거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 요거 상호명의신탁은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는 아까 뭐 우리 저번에 했죠? 공동소에서 분할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치? 참평을 랫물을 기원해 왼쪽 500평 오른쪽 500평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분할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지분 등갱 구분 소유적 공유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법? 신탁법 네 번째 신탁읍법 에어안 신탁은 무슨 예?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됐습니까? 요 4개만 기억하면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예? 특례 무슨 예? 특례 특례는 명의신탁 맞다 명의신탁 무슨 다? 맞다 그럼 명의신탁 맞으면 빨리 무효 해야지 무슨요? 무효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특례에 의해서 무슨 내에서? 특례에 의해서 어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원래 명의신탁 맞으면 무효로 해야 되거든 근데 탈법 목적이 없으면 특례에 의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몇 개 있냐면 세 개 종중 배우자 요때 배우자는 법률혼 사실혼는 일반 사실혼 조심해야 된다 사실혼 관계 있으면 남남 사실혼 관계 있으면 무슨 남? 남남 어디로 가노? 기본형 이자로 간다 이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등겨놨다 무슨 남? 남남 무슨 남? 남남 되겠습니까? 몇 자? 이자 기본형입니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종교 산화단체 제 산화의 명의신탁인데 잠깐 여기는 갑종중이라만이 종중이름으로 등계할 수 있잖아요 김해김씨 무송공 파 밀왕박씨 무송공 파 파파파 이름으로 등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름으로 등계하지 않고 파장손 해장이름으로 등계해놨다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지 그럼 요거는 신탁자라고 그러고 요거는 뭐? 수탁자라고 그러고 그지? 그럼 요기에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딱 봐가지고 기본형 아까 요 기본 유형 몇 개? 세 개에 해당한다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인데 딱 종중배우자 종교산화단체 다시 뭐? 종중배우자 종교산화단체에서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유효 요거 무슨요? 유효고 요 등기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자 하냐면 수탁자가 소유자 됐습니까? 자 하는데 근데 요 법률상 수탁자가 소유자 하지마 자기들끼리 해서 누가 소유자 하냐면 신탁자 그래서 신탁자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금방만 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약정을 뭐하고? 해제하고 됐습니까? 신탁자는 약정을 뭐하고? 해제하고 말소 또는 이전은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갑이 찾아오기 전에는 법률상 누가 소유자? 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 유효 무조건 그럼 뭐 7명 보면 제3자는 넘어갔다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을은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타주점유자다 무슨 점유? 타주 그럼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 점유? 10년 해도 치득시할 수 없다 끝 되겠습니까? 그러면 갑은 만약에 찾아올 때 약정을 뭐하고 해제하고 이전 또는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갑이 찾아오기 전에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어른은 직접 되지만 신탁 갑은 직접 안 되고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그 다음에 또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 또는 말소해서 압류 감유할 수 있다 끝 지금 됐습니까?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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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금을 제공하고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 매도인은 누구고? 채무자지. 매도인은 누구고? 채무자가 알고 있어도 누가? 어, 어리, 소위, 끈, 칩니다.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어디를 한번 해보냐면은 여러분 7번, 424. 몇 번? 7번. 7번 찾았습니까? 갑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을 소위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장금을 제공해서 병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 됐습니까? 지금 누가 소위자입니까? 누가? 을. 그런데 갑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병에게. 됐습니까? 그런데 병은 위의 약정에 따라 위의 통역은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완납 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누가 소위자입니까? 빨리 병. 누가 소위자? 병. 누가 돈을 주고? 갑이. 돈을 주고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누구 부동산을? 을. 그럼 무조건 병이 선입뿐만 아니라 경매에서는 뭐일지라도 아기일지라도 누가 소위권 취득한다? 병. 경매에서는 무조건 명인이 소위권. 누가 돈을 주고? 갑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갑과 병의 여섯자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맞죠? 네. 그럼 또 갑과 병의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은 위험, 무효. 무효. 그렇지? 갑과 병의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소위권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일반인에서는 소위권 취득 못하지만 경매에서는 병이 을이 알고 있어도 병은 소위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니언엑서. 디겟. 갑이 병에게. 갑은 오직 준 돈만 찾아갈 수 있다. 갑은 원만 준 돈만.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틀리게 만들어 봐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오엑서. 엑서.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는 무슨 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공시하지 않는 것은 실명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등록이다. 여기도.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꼭 소유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물건 변동 그런데 가등기도 역시 포함한다. 가등기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 하는 거 허용한다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 이번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알지 못한 경우 하면 알지 못한 경우 등기 유효 물건 변동 유효이지만 6자 빨리 이런 것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하면 뭐? 무효. 알지 못한 경우 줄치고 그 다음 뭐는? 뭐는 유효? 등기 유효 물건 변동 유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신탁된 토지상의 수탁자가 근무를 모은 후 신축 후 신탁된 토지상의 수탁자가 근무를 모은 후 신축 후 이건 법정지상권에도 잘 나온다. 여러분 제3자가 개입되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고 제3자가 개입 안 되면 누가 소유자냐면 신탁자가 소유자다. 명의신탁된 토지상의 수탁자 신축 후 신탁이 해지되어 토지소유자 신탁자에 환원된 경우는 됐습니까? 그럼 지금 제3자 개입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럼 토지는 누구일까? 신탁 처음부터 건물 신축시를 기준한다. 신축할 때는 누구? 신탁자. 건물은 누구? 수탁자. 하니까 처음부터 갔다 달랐다? 달랐다.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그렇게 한다. 다시 제3자 개입 안 되면 토지는 누구? 빨리 신탁자, 건물, 수탁자. 그럼 지을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만이 가능하고 신탁자가 수탁자를 모여 대외의 침해 구제할 수 있다. 그 다음 8번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된 자가 신탁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 하면 수탁자지. 수탁자는 무슨 점유? 빨리 타주 점유. 그래서 절대로 시호취득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고 무슨 다? 없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갑은 얼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명의를 빌려기로 하게 하고 얼과 직접 병앞으로 이전 등기해 줄 것을 갑에게 부탁했다. 자, 계약은 누가 하고? 갑이. 1금에서 빨리 계약은 누가? 갑이. 등기는 누구? 병. 다시 계약은 누구? 갑. 등기는 누구? 병. 무슨 생략형? 중간. 그럼 빨리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그지? 시험지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야지. 누가? 얼의 집을 누가? 갑이. 그러면 누가? 병.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전히 누가 소유자 빨리 얼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까?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은 위험 무효? 무효. 자, 근데 만약에 이 중간 생략형에서 갑과 병이 나중에 혼인했다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근데 막 갑과 병이 부부다. 탈법 목적이 없으면 누가 소유자? 병. 되겠습니까? 자, 틀린 것이 있는데 1번부 갑니다. 갑과 병이 부부고, 노다? 부부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됐다.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하다? 육효. 갑과 병 사유의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 등기 그대로 뭐다? 육효. 이거는 무슨 내? 특내. 그냥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갑과 병은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 명의신탁의 약정은 뭐다?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얼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면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경료한 정은, 정은 제3자.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육효. 얼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 하더라도 위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지금 됐습니까? 얼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 되더라도 항상 누가 갑은 얼을 모하여 대외하여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병이 스스로 이전해줬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육효. 되겠습니까? 한 개 더 합시다. 10번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은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 명의로. 자, 그럼 좋다. 여러분 9번하고 10번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9번은 계약은 누가 하고 빨리 갑이 등기는 누구? 병. 계약은 누가? 갑. 등기는 누구? 병. 무슨 생략형? 그런데 10번은 갑과 을은 명의신탁의 수탁자 을이 매수인. 다시 뭐? 을이 매수인. 등기도 누구? 을. 계약도 누가? 을. 등기도 을. 하면 이건 무슨 형? 계약형이지. 갑이 을에게 돈 주고. 맞습니까? 네. 그런 거. 병 소유권을. 그럼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 또 6자 나왔죠? 그대로 뭐? 무효. 무슨 효? 무효. 그래서 틀린 건 1번, 5번이다. 두 개. 몇 번? 1번, 5번. 아까 앞에 것도 두 개 있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병이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알고 있었던 경우 알고 있으면 누가 소유자? 병. 을 앞으로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맞죠? 그 다음에 이어의 경우 X 토지 소유자는 누구? 병. 그 다음 4번 병이 갑과 을은 명의신탁의 수 없는 경우 모른 경우는 누가 소유자? 을. 을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5번. 위사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부동산을 부당이 덕으로 아니고 오직 무슨 자금, 매수 자금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지금을 기준으로 하거든. 시행 이후는 오직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 그런데 부동산을 하면 이거는 뭐? 시행 전에. 무슨 전에는? 시행 전에는 부동산을 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몇 개고? 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몇 번? 1번과 5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형하고 계약형과 중간 생략형 특례 이 세 개를 가야 된다. 시험에. 그 다음 12번으로 건너뛰자. 자, 갑은 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을은 자신의 재산 상황을 은행하기 위하여 친구 병과 양해를 구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틀린 것. 됐습니까? 다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을은 누구? 병의 양해를 구하여 병이름으로. 이건 무슨 생략형이고? 중간 생략형이지. 갑과를 누가 계약하고? 을. 등기는 누구? 병.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효. 을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고. 병 앞으로 물건 변동은 뭐? 무효. 병은 취득할 수 없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 누구? 갑. 갑. 맞습니까? 어른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갑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맞습니까? 만약 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한 정은 무조건 그대로 뭐다? 유효. 신탁자인 어른. 신탁자인 어른. 됐습니까? 신탁자인 어른. 명의신탁 약정에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법률상 무효임으로 수탁자인 병에게 직접 된다 안된다 안되고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틀린 거. 그 다음 13번. 병소에 액서를 취득하고자 하는 갑은 친구의 을과 명의신탁 약고 을 명의로 매가 허가 결정을 받아 비용으로 완남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경매에서 만약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무조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그럼 병은 매도인 병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그럼 어른 갑에게 오직 뭐 매수자금만. 무슨 자금만? 매수자금만. 옳은 것.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말소나 이전 등기 OXX. 그럼 갑은 을에게 부당이덕으로 소유권 반환 된다 안된다. 안되고 부당이덕으로 오직 무슨 자금만? 매수자금만. 그럼 1번 2번 X. 병은 갑과 을 사이에 알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옛날에 기출 문제라는데. 경매에서는 알았더라도 누가 소유자? 을. 그런데 경매가 아니면 알았으면 누가 소유자? 병. 그대로 무효니까. 알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3번. 4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얼로부터 매각장을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읽어버린다. 무슨 신탁에서는? 무슨 건 없다? 오케이. 그 다음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액의 액세호 매도하는 계약. 이거는 계약은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지만? 을이 소유자지만 갑과 정의 매매 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명법은 이거 두 개 나온다. 두 개. 두 개 나오는데 유형 몇 개? 세 개. 그런데 유형 세 개 중에 몇 개 가지고 낸다? 두 개. 중간 생략형과 계약형과 주로 내는 게 무슨 내? 특내. 이거 가지고 낸다고. 그 다음에 무슨 건물을 간다? 집합건물.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지? 집합건물은 뭐 가지고 내놔? 건방처럼. 그럼 가담법은 빨리. 가담법은? 적용 범위와 절차. 그지? 실명법은 유형 몇 개? 세 개. 배제. 네 개. 특내. 세 개인데. 주로 시험 문제는 유형 중에 몇 개? 두 개. 중간 생략형과 계약형과 그 다음에 뭐? 특내. 무슨 내? 특내. 특내에서는 여섯 자. 명의, 신, 탁, 약정 나오면 뭐? 유, 효. 기본 유형에서 여섯 자. 명의, 신, 탁, 약정 나오면 뭐? 무, 효. 특내든 유형이든 제삼자 뭐일지라도 아기일지라도 유, 효. 그지? 그런가 기본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집합건물도 안 보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됐습니까? 여기서 뭐? 빨리 두 개. 뭐? 소유와 관리. 뭐? 딱 아니잖아요.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시험 칠 때잖아요. 뭐? 제목에 답이 있잖아요. 뭐? 소유와 관리. 이 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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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관계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빨리 무슨 소유? 구분소유. 무슨 소유? 구분소유. 구분소유는 몇 개? 세 개. 전유부군과 공룡부분과 대지권. 세 개를 몇 개? 두 개. 건물과 토지. 그럼 전유부는 구조상, 이용상, 무선성 있고 독립성 있고 됐습니까? 구분소유상. 그러면 여러분 구분소유에서는 여러분 그 다음 공룡부분은 구조상 공룡부분? 이걸 법정 공룡부분? 자 법정 공룡부분 되나? 가르쳐줬잖아요. 순서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못 외운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취하줬잖아요.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달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건 절대로 전유부으로 전용할 수 없다. 한방 공룡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그 다음에 귀학상 공룡부분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룡부분이다 하면 무슨 상 공룡부분? 구조상 공룡부분인데 그런데 구조상 공룡부분은 등계한다 안한다? 안한다. 항상 전유부인과 일체성. 그런데 귀학상 공룡부분은 물리적으로는 전유부분이지만 뭐에서? 귀학에 의해서 무슨 부분? 공룡부분. 귀학에 의해서 공룡부분인데 주로 얘는 뭘 가지고 애를 들었노? 뭘 가지고 애를 들었노? 관리사무실. 어느 게 관리사무실? 백일호. 백일호를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사무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구조상 공룡부분은 한방 공룡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절대로 전유부으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상 공룡부분은? 귀학상 공룡부분은 용도가 폐지되면 다시 전유부으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백일호를 관리사무실 쓰고 있다가 너무 좁아서 옆에 멋있게 옮겼다. 그러면 백일호가 공룡부분이 폐지되면 전유부으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귀학상 공룡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하고 표제부분만 둔다. 등기법이 된다. 그 다음에 무슨 권? 퇴직권. 그런데 여러분 공룡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위로 보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공위로 보는데 무슨 진할 공유와 오리지널 공유와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여러분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변경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되노? 동의. 그런데 여기서는 변경은 뭐에 따라? 아니요. 몇 분의 몇? 4분의 3. 몇 분의 몇? 4분의 3.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은 변경일 때는 통상의 집회결이.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몇 분의 3? 4분의 3. 그 다음에 사용은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무슨 전부를 하지만 여기서는 공룡부분은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민법은 요거 가지고 낸 거지. 그 다음에 대집권은 뭐에 가는 거? 토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 우리 평당 천만 원씩 주고 32평, 32평 하면 105제곱미터인데 등기부를 떼보면 84제곱미터, 84는 25평. 그럼 나머지 7평은 공룡부분, 등기부에 공룡부분 표시된다 안된다? 안되고.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전유부분만 등기된다 말이지. 그래서 그분 소유해서 소유권의 대상 하면 전유부분만 이렇게 표현한다. 전유부분, 공룡부분, 대집권 이렇게 안한다. 무슨 부분만? 전유부분. 그럼 전유부분이 등기부에 표시되는 것도 무슨 부분만 표시되고 전유부분이 이전하면 공룡부분도 무슨께? 함께. 여러분 잘 본다. 전유부분은, 공룡부분은 반드시, 금방 뭐랬노? 금방. 공룡부분은, 공룡부분은 무슨시? 반드시 전유부분과의 무슨성? 일체성. 반드시 전유부분과의 무슨성? 일체성이고 대집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의 일체성이다. 담보책임. 무슨 담보책임? 하자는. 담보책임은 원래는 여러분 시행자뿐만 아니라 시공자에게도 직접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또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에서는 건물 완공을 목적으로 한 도구에서는 완공이 되고 나면 뭐가 되고 나면 완공이 되고 나면 하자가 매우 커도 민법에서는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만 그런데 집합건물에서는 하자가 매우 크다. 무슨제까지도 할 수 있다? 해제까지도 할 수 있다. 어디에서는? 집합건물. 그래서 강한 담보책임은 묻겠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하자담보책임기관은 건물의 주요부와 집안공사와 주요구조부는 몇 년? 10년. 그 외의 하자는 몇 년? 5년. 이외의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다시 집안공사와 건물의 주요구조부는 몇 년? 10년. 그 외의 하자는 몇 년? 5년. 대통령용으로 정하는데 전유부부는 인도한 날부터 계산. 전유부부는 무한날. 인도한 날. 공룡부부는 중공검사일,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런 거 가지고 권리관계 있고 그다음에 관리관계. 주로 관리관계를 가지고 잘 된다. 자, 첫째 관리단. 무슨 단? 관리단. 여러분, 핵심 단어? 단이지. 단체. 무슨 자로서 구성한다? 소유자로서 구성하고 별도 설립 절차 없이 됐습니까? 별도 설립 절차 없이 당연히 무슨 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을 구성하고 소유자는 구성원과 뭡시? 소유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관리단 구성원이 된다. 그 다음에 관리단 기관은 어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다. 어결기관은 관리단 집행기관은 관리인. 됐습니까? 이거는 필수적이다. 여러분, 집행기관이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인 이상,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스님. 스님해야 되는데 이 관리는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다. 임기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 휴악으로 정한다. 이런 거, 이런 거 가져야 된다. 이게 관리는 선임과 해임은, 선임 또는 해임은 관리단 집회결의, 결의하면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됐습니까?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 또는 직무, 수행에 뭐하지 않을 때, 석합하지 않을 때는, 이런 거 잘 나온다. 각국은 소유자, 이런 거, 각국은 소유자, 이거는 어디에? 법본에 처는다. 이런 거 가져가 된다고, 이거. 그 다음에, 귀약. 귀약은 임의적이다. 귀약이 없는 관리단이 있다. 귀약이 없는 관리단이 있다. 그럼 귀약이 없으면 아까 뭐로 써? 집회결의로 쓱 결정합니다. 무슨 결의? 집회결의. 그런데 귀약은 무슨 직? 오직. 구분 소유자. 내부상. 하고, 귀약에서 제3자와 관계되는 상. 귀약에서 제3자와 관계되는 상. 하면 무조건 뭐? 무효. 그래서 귀약이라는 단어 들어있고, 물건적 청권. 하면 무조건 무효. 와. 물건적 청권은 누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자. 그런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막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아까 관리단 집회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가지고 낸다. 관리단 집회 결의하면 과반수인데 특별의결정족수. 4분의 3. 특별의결정족수. 특별의결정족수. 몇 분의 몇? 4분의 3. 몇 개? 5개. 공용분의 변경. 귀약의 설정변경 폐지. 공용분의 변경, 귀약의 설정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에 뭐? 사용금지, 경매청구, 인도청구. 몇 분의 몇? 4분의 3. 5분의 3. 몇 개? 3개. 재건축, 결의 4분의 3. 그 다음에 서면에는 합의. 원래는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데 연대서명. 몇 분의 몇? 5분의 4 연대서명 받으면 관리단 집회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몇 분의 1초가 건물 가격 2분의 1초가 멸실시 복구. 몇 분의 4? 5분의 4. 5분의 1 임시지폐 소집. 임시지폐 소집. 이거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집밖 건물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몇 사람이 사용하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공동이익에 바라는 행위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이익에? 공동이익에 바라는 행위 하면 안 되는데 공동이익에 바라는 행위 금지. 바라는 행위 금지와 구조변경 금지 구조변경 금지가 있는데 이런 걸 위반 했다만이. 무슨 판? 위반 하면은 1차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몇 분이익. 이거는 직접 행사한다. 누가? 관리인.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무슨 점? 직접 하고 했더니 말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막갚아. 2차 사용 금지 경매 청구 이거는 소유자가 위반 그럼 임차인이 위반하면 쫓겨내면 임차인을 점유자라는 말을 쓴다. 그럼 임차인 쫓겨내면 되는데 임대인이 쫓겨내면 되는데 임대인이 해제 안 하더라고 그럼 입주민들이 해제 및 인도 청구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점유자 역시 1차 2차 똑같아 대표자가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어디에? 법본의 청구 그 다음에 무슨 축? 재건축 재건축 몇 분의 4? 5분의 4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돈이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돈이 정해져야 이제 유리하면 뭐하고 유리하면 어떻게 하고 빨리 참가 분리하면 반대 그런데 돈을 뭐라고 하냐면 4개가 정해진 상태에서 신신 비비 금방 뭐랬나? 다시 뭐? 신신 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다시 뭐?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몇 세대 지을 건가? 많아야지 참가자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두 번째 누가 가져가느냐 신건물의 소유권 기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의 계산액 개론할 때 개짜다 비용의 계산액 그럼 비용의 분담방법 그 4개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그럼 5분의 4 80%인데 82% 결의가 됐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뭐 한 번 더? 누구를 반대한 사람한테 18% 예를 들면 82% 결의가 나왔을 때 누가 확인하노? 지폐를 소집한 자 다시 뭐? 지폐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 했는데 몇 월이 지나도록 2월이 지나도록 해답하지 않는다 재건축에 뭐하지 않는다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그런 거? 되겠습니까? 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막 여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공법적 시스템이지 과목이 지금 특별법은 특별법은 무슨적 시스템? 공법적 시스템이지 그치? 자 1번 갑니다 집합건물 틀린 거 2번 아니 3번 3번 1번의 3번 핵심 단어 사용 핵심 단어지 사용은 뭐 용도에 따라지 오리지널 공유 같으면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로 맞는데 이거는 무슨 건물에서는 집합건물의 사용은 지분에 관계없이 뭐에 따라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구분소유는 언제 구분소유로 되노? 신축자가 완공하고 여섯자 뭐 구분소유 의사 또는 뭐 구분행위 뭐 없이 등기 없이 처음에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은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무슨 비율 지분 비율인데 지분은 원칙은 뭐 전유부은 면적 비율이지 그치 1번 틀리고 2번 공용부분은 뭐가 없다 빨리 분할 분리 따로 없다 뭐의 동의가 있어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분할 분리 따로 없다 근데 대지권은 아까 뭐 규약 공정증서 하면 따로 대지마 공용부분은 절대로 분할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 다음에 3번 일부 공용이 제공되는 명백한 경우는 됐습니까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변경 몇 번의 4번의 3 관리는 과반수 변경하고 관리하고 다르지 그치 변경 몇 번의 4번의 3 관리는 무슨 수 과반수 과반수를 통상시피 결의 이런 말 그 다음에 전유부근이 건물부분에 부속되는 건물이라면 공용부분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규약상 공용부분 아까 무슨 상공용부분 관리사무실 이런거 그치 그 다음 3번 갑니다 틀린것 여러분 특별승계인에게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거 여러분 요거 때문에 18조 특별승계인 그거 그거 뭐냐면 여러분 앞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갔다 무슨 부분에 대한 관리비 말 정확하게 해라 공용부분의 뭐 체납 관리비 승계한다 안한다 승계한다 체납이라는건 밀려있는 관리비 공용부분의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마 됐습니까 뭐는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전유부분은 당연히 안하고 그런거 안 나온다 국어 잘해야 된단 말이지 그게 그래서 아까 공용부분의 체납 밀려있는 관리비는 뭐하지만 승계하지만 공용부분의 연체료는 승계한다 안한다 안한다 체납은 밀려있는 거라면 체납은 위반이 아니다 밀려있는 거 무슨 관리비만 승계하고 체납관리비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4번 갑니다 여러분 대지권은 건물이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으면 소유권 토지 빌려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대지권은 지상권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3번이고 자 1번부터 본다 대지권은 반드시 한필 또는 수필 또는 일부 관계없다 다시 뭐 한필 수필 일부 다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집합건물이 있는데 다시 뭐 무슨 건물이 있는데 집합건물이 있는데 다시 무슨 건물이 있는데 집합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공유다 됐습니까 토지가 뭐다 공유다 뭐 없다 분할 없다 나누자 이렇게 못한다 한동 건물이 있을 대지위에 한동 건물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사유권이라 한다 OXX 됐습니까 그래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는 말 쓴다 무슨 건 대지 사본 같은 건 잘 안 된다 등기에서 내고 그 다음에 특약이 없는 한 대지사유권은 규분소이자 균등하게 가 아니고 아까 뭐 전유분은 지분 비율 전유분은 면적 비율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는데 그렇지 5번에 4번인데 여러분 팔려야 하면 대지사유권은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함으로 등기되지 않은 점유권 사용권은 대지사유권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렇지 조금 어렵다 대지권이 등기법에서 나온다 민법에서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기억한다 5번만 잘 안 나올 거다 그렇지 대지사유권 중에서 건물이 토대였는데 규약이나 공정료 특별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않아 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걸 무슨 건이란다 대지권 그 다음에 6번 6번 옳은 것 다 보는데 여러분 구분소녀가 그냥 전유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 채무에 대해서 됐습니까 채무에 대해서 우선적 변제 책임이 아니라 무슨 게 함께 책임진다 이게 무슨 게 함께 우선적으로 변제 자기가 먼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무슨 게 함께 책임진다 무슨 게 함께 그 다음 관리단은 아까 소유자로서 구성하고 점유자 들어가면 안 된다 무슨 자 들어가면 안 된다 점유자 그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에 또 아까 공용분의 변경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 사용금지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몇 분의 몇 4분의 3 4분의 3 몇 개 5개 그럼 이걸 매년 일정한 시기인데 이게 정기집회인데 정기집회는 언제냐면 회계연도 종료 후 다시 뭐 회계연도 종료 후 매들이네 3월이네 소집하여야 한다다 그게 매년 뭐 일정한 시기 다시 뭐 회계연도 종료 후 매들이네 3월이네 소집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은 10인 이상일 때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치사하게는 안 된다 한 문제 나오는데 그치 다른 데서는 이제 그 다음 7번 가는데 7번 오른거 오른거니까 다 봐야 되는데 오른게 어렵다 여러분 관리인 선임은 아까 관리단 집회결의 무슨 수 가반수인데 그러면 만약에 소집하지 않고 아까 몇 분의 몇 동의 얻으면 5번의 4 서명 결의로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단 집회에서 만약에 한번 결의가 되면 그게 뭐한 사람한테도 반대한 사람 특별 승계인 점유자 전부 다 미친다 반대한 사람 반대한 사람 정유자 특별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뭐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수분양자가 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끊고 자 대금은 완납했지만 아직 등기 이점 못 받았다 다시 뭐 완납했지만 이점 못 받았다 결의권 있다 없다 있다 결의권 있다 없다 있다 뭐만 다 냈다면 돈만 다 냈다면 뭐 안 받아도 등기 안 받아도 그 다음에 공동위에 반하는 행위하는 경우 관리는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의 전 사용금지 여러분 아까 행위정지 결과 제거 예방조치는 직접 1차는 직접 사용금지는 몇 차고 2차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사용 못하게 한다 사용금지는 완전히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든 소유권 절대에 대한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그 다음 5번은 됐습니까? 5번은 관리단 재산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각 구분소의자는 연대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무슨 직? 원칙 이게 아니고 각 구분소의는 지분 비율로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그래서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아니고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그 다음 8번 틀린 거 1번 여러분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관리는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여러분 8번에 5번은 핵심 단어가 연체료입니다 연체료는 전혀 승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 9번 틀린 거 5번 5번인데 경매 청구권 행사는 무슨 업무를 위반했을 때 무슨 청구권 행사는 경매 청구권 행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결의에 와여 지정된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라 해야 된다 각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 각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이런 거 잘 나온다 지정된 구분소유자 뭐예요? 지정된 구분소유자 각 구분소유자가 뭐로써 뒤에 소유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건 맞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10번 팔레트해도 틀린 거 구조상 이용상 2번인데 10번에 2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당연히 구분소유가 승립하고 당연히 구분소유가 승립하고 OXX 구조상 이용상 무슨 승이 있고 독립 승이 있고 여섯자 여섯자 뭐? 구분소유 의사 넉자 구분행위 가 있어야 승립한다 뭡시 등기 없이 뭡시 등기 없이 꼭 기억한다 이게 그 다음에 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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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에 3번 짱짱짱 여러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절대로 전유분으로 전용할 수 없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전유분으로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전유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됐습니까? 상가 지하주차장은 상가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개인께 될 수 있다고 그럼 개인꺼 되는데 반드시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 그럼 무슨 주차장으로 변하겠습니까? 개인 유료 주차장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돈 받을 때 받는 거지 일반 개인꺼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 11번 틀린 것인데 4번으로 가는데 4번 11번에 4번 여러분 아까 하자담보책임기간 언제 전유분은 인도한 날 전유분은 뭐한 날?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원래는 사용검 중공검사일이잖아요 중공검사를 사용검사일 또는 중공검사 받기 전에 임시로 먼저 쓰는 거고 사용성인일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유분에 대한 핵심이지 11번에 4번 전유분에 대해서는 언제 빨리 인도한 날 그 다음 12번 전유분에 대한 권리의무가 아닌 거 여러분 구분소에 전유분은 권리의무가 아닌 거 3번 다른 구분소유자 전유분의 사용검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건 재산권 침해지 무슨 권 침해? 재산권 침해지 권리의무가 아닌 거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분 다시 뭐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분의 무슨 금지 사용금지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분을 사용 못하게 한다 이거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됐습니까? 원래는 근데 이 지문이 조금 이상하다 지문이 이거 뭐냐면 밑에 해설은 뭘 지금 어디에다 줄지 그럼 지금 3번은 뭐를 해설하고 있노? 상림관계 무슨 관계 상림관계 무슨 관계 상림 예를 들면 아파트 윗집에서 됐습니까? 아파트가 위에서 물이 샌다 뭐가 샌다? 물이 샌다고 뭐가 샌다고? 물이 샌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 고치기 위해서 밑층이나 위층 조금 사용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데 이 지문이 조금 그렇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분은 사용금지가 아니고 상림관계로서 사용금지 사용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문이 조금 그저이 다시 무슨 관계로서 상림관계로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분은 사용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관계로 상림관계로 됐습니까? 인접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분 공용부분 잠깐 사용합시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물이 샌다 뭐가 샌다? 물이 샌다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아랫집에서 윗집 조금 씁시다 고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뭐합시다 사용합시다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이다 지문이 지금 애매모호하다 지금 그렇지?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 13번 그래서 그 12번에 3번은 다분음소녀 전유분의 사용청구 무슨 청구? 사용청구인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무슨 관계로? 상림관계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분 사용금지 하면 OXX고 상림관계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분 사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새거나 물이 새거나 하는 경우에 그치? 기타 등등 들어가야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5번에 4 5번에 4 몇 개고? 3개 재건축과 그 다음 어느 거? 서면에는 합의 그 다음에 몇 분의 1 가격 건물 가격 몇 분의 1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 그 다음에 밑에는 4개는 몇 분의 4고 4분의 3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해 챙겨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14번 갑니다 틀린 것 14번에 4번 2분의 건물 가격 동그라미 2분의 1 초과 공룡보름 멸실 몇 분의 몇? 5분의 4 그래서 결국 요는 무슨 추가하고 거의 가깝다 재건축 그치 몇 분의 4? 5분의 4 그 다음에 15번에 3번은 아까 있죠 반대한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누가 확인합니까? 1번 1번 빨리 줄 차야지 뭐를 소집한 자 집회를 소집한 자 몇 월 몇 월 2월 이내 해답이 없다 재건축에 뭐하지 않는다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그치?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 다음에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다? 2년 몇 년이 지났다? 2년 2년이 지났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재건축 아직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다시 대파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전부 다 그치?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끝내고 어쨌든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게 조금 어렵다 어려운데 이 안에 있는 지문 확실하게 여러분이 어렵지만 조금 어쨌든 봐놓으면 시험에 가면 훨씬 더 쉽게 여겨서 합격할 수 있다 있다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한다? 잡을 수 있는 것부터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잡을 수 없는 거는 근데 만약에 봐가지고 약간 헷갈리잖아요 봐가지고 매우 헷갈린다 선생님 설명한 것도 아니고 헷갈린다 그건 어떻게 패스 뭐 할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